다리만 이렇게 뗄 거예요, 뒤로. 그냥 다리만 이렇게 뗄 거예요, 뒤로. 되게 힘으로, 네. 손에 기름. 손에 기름. 손에 기름. 손에 기름. 이렇게 있네. 진짜 매미 같은데? 완전 잘하셨어요. 이게 완전 펴야 될 거에요, 너희처럼. 잘하실 줄 알아요, 풀업이. 여기서 풀업까지 갈게요. 이렇게, 이렇게 돼야 돼. 자, 여기서 이제 풀업까지 갈게요. 풀업까지? 풀업, 풀업. 다 하실 줄 알잖아요. 네, 하실 줄 알아요. 그렇죠? 풀업, 풀업. 풀업. 풀업, 풀업. 풀업. 이 정도는 하는 거 아니에요? 아니, 이거 턱걸이 아니에요? 선생님, 이거 제가 해봤더니 지금 힘이 무지하게 들었는데 이거 왜 하는 거예요? 힘이 남아 돌아서 하시는 거예요. 선생님, 왜 긴 쪽 이거 땡기라고요? 네, 잡아당기면 돼요. 이거. 그런데 미끄러운데, 이거.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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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시네. 자, 우리. 다음에. 네, 폴을 올라갈 거예요, 이제. 폴을 정말 탈 거예요. 오른쪽 발등이랑 무릎 안쪽으로 폴을 걸어줄 거고요. 이렇게 걸어요? 네. 그리고 왼쪽 뒤꿈치랑 무릎 안쪽. 무릎과 무릎 사이로 폴을 잡아줄 거고요. 그대로 엉덩이를 무릎 쭉 올려서. 그런데 이거 정당이가 너무 아파요, 선생님. 맞아요. 뼈가 바로 작기 때문에 아픈데. 이거 진짜 아파요. 자, 이거 맞죠? 어떻게 해요? 발등이랑 무릎 안쪽. 이 무릎이. 무릎이 여기서 지탱하는 힘이 아니야. 네, 무릎으로 잡고 있어요. 네. 자, 이렇게 하고. 잡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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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뒤꿈치랑 무릎. 자, 이렇게. 뒤꿈치랑 무릎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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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릎. 그대로 엉덩이로 쭉 올리세요. 그런데 왜요, 그런데 왜요? 왜요? 그런데 잡았잖아요. 안 올라가니까 엉덩이. 왜요, 뭐요? 엉덩이 올려야지. 엉덩이 뭐요? 엉덩이 올려야지. 이거까지는 저는 하기 싫어요. 엉덩이 올려야지요. 왜 홀 테니스 배울 때 멍이 드는지 이제 알겠네요. 아프? 아니, 이거 아니라 여기를 역이로 이렇게 지탱해야 하고 해봐. 그렇지. 여기를 역이로 이렇게 지탱해야 하고 해봐. 오! 고생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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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시네요. 이 형은 쓸데없는 거 참 잘해. 잘하시네. 이 형은 쓸데없는 거 참 잘해. 예쁜 거 저 처음에 했던 거. 그런 거 좋아. 그런 거 좋아. 뭐지? 공중부양 같은 거. 이렇게 두는 거. 오.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거 잠깐만요. 뭐가 자석이. 뭐가 우리랑 너무 다른데. 어떻게 그렇게 가볍게. 위에 손은 당겨줄 거예요. 몸 쪽으로. 밑에 손은 밀어줄 거예요. 그런 원리구나. 홀은 밀당이 굉장히 중요해요. 밑에 거는 밀어줄 거예요. 그래서 버티는 거예요. 진짜 버티라고요? 이렇게 잡아요? 네네 더 위로 잡고. 버티기가 쉽지가 않은데. 밀고 당기면서. 등 쭉 끌어올려서. 와 이거는 이거는 서는 거 자체가 안 되는지 뭐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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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고 싶어가지고. 안 도나요 이거? 나 돌고 싶어가지고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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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루아침에 되나. 도는 거. 무게중심을 살짝만 주면서 발을. 바닥을 밀면서 돌면서. 아 그렇게? 어. 바다가 살짝. 시원히 된다. 이야 진짜 대단하다. 이게 결국은 한 손으로.